1.기어 절삭기에서 창성법으로 취향을 가공하는 공구가 아닌 것은 2. 브로치 2. 드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드릴 작업은 항상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이송을 빠르게 한다 3. 절삭 공구의 절삭면에 평행하게 마모되는 현상은 2. 플랭크 마모 4. CNC 기계의 움직임을 전기적인 신호로 속도와 위치를 피드백하는 장치는 1. 졸버 5. 연삭숫돌의 표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 연삭숫돌의 입도 100에 300보다 입자의 크기가 크다 6. 드릴 머신으로서 할 수 없는 작업은 1. 널림 7. 나사연삭기의 연삭방법이 아닌 것은 3역식 나사연삭방법 8. 20에서 20mm인 게이지 블록의 손과 접촉 후온도가 36가 되었을 때 게이지에 생긴 오차는 몇 mm인가 1. 3.20-4 9. 절삭 공작기계가 아닌 것은 4. 굽힌 프레스 10점 선반에서 맨드릴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이동식 맨드릴 11. 구멍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공물을 고정시키고 드릴이 가공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드릴링 머신은 4.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12.2감에서 회전 운동과 이송을 주며 숫도를 일감 표면에 약한 압력으로 눌러대고 다듬질할 면에 따라 매우 작고 빠른 진동을 주어 가공하는 방법은 4. 슈퍼 피니싱 13점 선반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기계적 마모가 높고 가격이 저렴할 것 14점 선반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4. 회전 테이블 15점 그림에서 플러그 게이지의 기울기가 .05일 때 에미의 길이는 3. 식상 16점 삼각함수에 의하여 각도를 길이로 계산하여 간접적으로 각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블록 게이지와 함께 사용하는 측정기는 이사인 바 17점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상향 절삭은 하향 절삭과는 달리 백넷이 제거 장치가 필요하다 18점 주축의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밀린 부속 장치는 3. 슬로팅 장치 19점 밀린 작업의 단식 분할법의 원줄을 15등분하려고 한다 이때 분할대 크랭크의 회전수를 구하고 15구멍을 분할판을 몇 구멍씩 보내면 되는가 2. 회전의 19몸씩 20점 일반적인 손다듬질 작업 공정 순서로 오른 것은 3. 세톱 정줄 스크레이퍼 21점 그림과 같이 수직 원통을 30정도 병사지게 1집선으로 자른 경우의 전개도로 가장 적합한 형상은 2. 22.SM27의 재료기호에서 탄소 함유량은 몇 퍼센트 정도인가 1.18에서 0.23% 23점 다음 그럼에서 A의 치수는 얼마인가 4.324점 대상물의 일부를 파단한 경계 또는 일부를 떼어낸 경계를 표시하는 선으로 오른 것은 4. 불규칙한 파양에 가는 실선 25점 보기는 재상각법 정투상도로 그린 그림이다 정면도로 가장 적합한 투상도는 1. 26점 도면 작상시간은 실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특별히 범위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한 틀에선 27점 그림은 맞물리는 어떤 기어를 나타낸 간략도이다 이 기어는 무엇인가 3. 나사 기어 28점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을 적용할 때 공차 부치 형체와 그 데이턴 형체 두 곳에 함께 적용하는 경우로 옳게 표현한 것은 4. 29점 나사의 표시법 중 관용 평행나사 A급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728 30점 보기와 같은 용접 기호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화살표 쪽에서 50mm 용접 길이의 맞대기 용접 31점 가공 방법의 표시 기호에서 SPBR은 무슨 가공인가 3. 배럴 연마 32.2줄 M22와 같은 나사 표시 기호에서 리드는 얼마인가 4. 4mm 33점 바퀴의 암급 형광등과 같은 제품을 단면을 나타낼 때 전단면을 90회전하거나 절단할 곳에 전후를 끊어서 그 사이의 단면도를 그리는 방법은 4회전 도시 단면도 34점 다음 중 합금 공구강의 재질 기호가 아닌 것은 1STC60 35점 다음 중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 선은 4피치선 36점 그림과 같은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 투상도로 가장 적함한 것은 3. 37점 보기는 재산각법 정투상도로 그린 그림이다 우친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38점 다음과 같은 I형광 재료의 표시법으로 오른 것은 1I-의 39점 체인 스프로킥 휠의 피치원 지름을 나타내는 선의 종류는 2. 가능한 점 쇄선 40점 구멍의 치수는 축의 치수는 일대 최대 틈새는 3. 영양칠 41점 담금질환 강제의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제거하며 치수 변화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0 이하에서 열 처리하는 방법은 2. 시민 처리 42점 열강 가공과 냉강 가공을 구별하는 온도는 4. 재결정 온도 43점 소결합금으로 된 공구강은 1초경 합금 44점 공구 재료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 성질 중 틀린 것은 2. 취성이 클 것 45점 플라스틱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3. 표면 경도가 높다 46점 주철에서 탄소강과 같이 강인성이 우수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흑연 모양은 3. 부상흑연 47점 구리합금 중 최고의 강도를 가진 석출경화성 합금으로 되어있어 내식성이 우수하여 베어링 및 고급 스프링 재료로 이용되는 청동은 3. 베를륨 청동 48점 다운 중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의 철심 재료에 가장 적합한 특수강은 1. 비소강 49점 알루미늄의 성질로 틀린 것은 1. 비중의 약 7.8이다 50점 담금질 조직 중에 냉각속도가 가장 빠를 때 나타나는 조직은 2. 마텐제이트 51. 이소 32 피치 12.7mm 회전수 500m의 스프로픽 휠의 50번 롤러 체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전달동력은 약 몇인가? 4. 5.0 52.45의 물체를 지지하는 아이볼트에서 볼트의 허용인장응력이 48다 할 때 다음 미터나사 중 가장 적합한 것은 1M14 53. 원형공의 비틀린 모멘트를 가할 때 비틀린 변형이 생기는데 이때 나타나는 탄성을 이용한 스프링은 1토션바 54. 용접 이음의 단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다른 이음 작업과 비교하여 작업 공정이 많은 편이다 55. 볼 베어링에서 수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의 3승에 반비례한다 56. 전달동력 2.4 회전수 1800m를 전달하는 축의 지름은 각면 mm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35. 57. 무친키에 생기는 전달 능력을 압축응력을 라고 할 때 이면 키폭과 높이의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1 58. 기어의 피치원 지름이 무한대로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기어는? 3. 맥크와 피니언 59. 주로 회전운동을 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계 요소로서 내연기관의 개폐기구 등에 사용되는 것은? 4. 캠 60점 드럼의 지름 600mm인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98.1m의 제동 토크를 발성시키고자 할 때 블록을 드럼에 밀어붙이는 힘은 암벽히 해는가? 2. 1.09 61. 다음 중 기본적인 2,000원 봉차 좌표 변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62. CAD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인터넷 기능 63.2 플러스 2 마이너스 25 0인 원이 있다 원상의 점에서 접선에 방정식으로 오른 것은? 1. 3 플러스 4 마이너스 25 0 64.2 플러스 64인 원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면 1. 중심 좌표 반지름 8 65. 슬리드 모델링 방식 중 B-과 비교한 CSG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투상도, 투시도, 정리도, 표면적 계산이 용이하다 66. 서피스 모델에서 사용되는 기본 공면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67. 슬리드 모델링 기법의 일종인 특징 형상 모델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사용 분야와 사용자의 관계없이 특징 형상의 종류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68. 곡선들 중에서 원추 단면 곡선이 아닌 것은? 3. 대수 곡선 69. 동차 좌표에 의한 표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2. N 차원의 벡터를 N 플러스 차원의 벡터로 표현한 것이다 70. 플로터 형식에 있어서 펜식과 레스터식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펜식 플로터에 속하는 것은? 3. 리니어 모터식 71.3 차원 형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Z-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은선 또는 음면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72. 공학적 해석을 적용할 때 쓰는 가장 적합한 모델은 1 솔리드 모델 73. 컬러 잉크젯 플로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색상이 아닌 것은? 4. 74. 반지름이 아리고 피치가 인나사의 나선을 나선의 회전각에 대한 매개변수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오른 것은? 4. 75. 지정된 점을 모두 통과하도록 고안된 곡선은? 3. 76. CAD를 이용한 설계 과정이 종류의 제도판에서 제도기를 이용하여 2차원적으로 작업하는 설계 과정과의 차이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념 설계 단계를 거치는 점 77. 베지어 곡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개의 정점에 의해서 정의된 곡선은 차곡선이다 78.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디스플레이는? 2. TFT-LCD 79. 모델링과 관계된 용어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블렌딩 주어진 형상을 곧부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접하는 곡면을 예리한 모서리로 처리하는 것 80. 다음 중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1. BPS 5. 차량 전송 위치에 관한 곡선을 변화시키는 곳